건강하신 분 안 계세요? 오늘은 참관을 많이 안 하셔가지고 그냥 가볍게 그냥 두 분으로만 마무리할까봐요. 좀 아쉬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도 같이 할게요. 오늘부터인데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께 클라비스 와인을 소개하기도 하고 테이스팅도 하는 좋은 기회로 1인 3만원씩 내시면 와인 10가지, 수제맥주 8가지 이렇게 무제한으로 계속 드실 수 있어요. 치즈 한 접시하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 주말에 시간 괜찮으실 때 오시면 이번에는 제가 연말이라 2만 5천원대에서 3만원대 와인을 좋은 걸로 골랐어요. 제 마진을 조금 빼고 그래서 엄청 좋은데 오늘 프리로 안 드셔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그래서 제가 두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께 서비스 차원으로 해드리는 거니까 다음 주 수요일까지예요. 매일매일 하니까 여러분 오셔서 평일에도 시간 괜찮으신 분들은 오셔서 조금 좋은 저희가 나라도 겹치지 않고 품종도 다 다른 걸로 좀 엄선해서 골라서 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오시면 저희 클라비스 와인 60까지 드셔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여러분 꼭 많이 드신다기 보다는 와인을 조금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또 아니면 좀 새롭게 접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번에는 새로 입구된 와인들도 많이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드셔보시는 좋은 기회니까 참고로 하시고 이 노래자랑도 다음 주 수요일까지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서비스 차원으로 해드리는 거니까 매일매일 와인 한 병씩 드려요 여러분. 노래하시고 와인 탕하시고 좋잖아요. 오늘 두 분밖에 참여 안 하셔서 좀 아쉬운데 그레이시가 한 분 또 유미씨가 한 분 제가 한 번 뽑을게요. 두 분밖에 안 버리셨으니까 참가 번호 1번 아까 멜로박스의 선물 또 참가 번호 2번은 이상은씨의 사랑할 거야. 우리 유미씨가 한 번 골라주세요. 저는 1번이고요. 그레이시 화장실 가셨는데 2번 하신다고 해요. 아 그래요? 화장실 하면서 또 얘기도 하고 갔어요? 아 그럼 1대 1인데 제가 골라야 되네요. 가수야 돼요. 네네 근데 이미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더 하시겠어요? 이거 승패랑 상관없이 부르실 거면 부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노래방 다 하세요. 가사 나와요. 키도 조절해드리고 다 됩니다. 여러분 노래방 기계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키 조절도 되고. 부르시겠어요? 하시겠어요? 네네 빨리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넘어가면 좀 그러니까 네 다음 주 수요일까지니까 또 네 다음 기회에 오늘 너무 늦게 제가 여쭤봐가지고 한 분 한 분씩 고르셔가지고 아우 제가 선택을 하기가 오늘 되게 조금 애매모호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도 그러면 저도 살짝 오늘 두 분 다 잘 고르셔가지고 1번이 잘했다 1번이 잘했다 성불 박수 한번 주세요. 2번이 잘했다 그 다음에 2번이 잘했다 박수도 애매하셨어요. 아 참 오늘 어렵네요. 네 둘 다 두 분 다 잘하셨는데 1번이 조금 더 잘하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완전히 중저음으로 아까 조금 본인만의 특색있게 훨씬 더 잘하신 것 같아요. 1번 분께는 와인을 드리고 2번 분께는 수제 맥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줄 수 없으니까 아 안녕 오늘뿐이 아니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제가 여러분께 서비스로 해드리는 거니까 매일매일 도전하시고 그날 당일날 오셔서 하신다고 얘기해주시면 오늘처럼 오셔서 노래하시고 상품탕 하시는 좋은 시간 되니까 주변에도 홍보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고른 와인은 다 좋은 와인을 많이 골랐는데 여러분들이 아까도 어느 분은 와인프리로 먹으면 너무 많이 먹을 것 같다고 그냥 일반 와인을 고르셨는데 프리보다 더 많이 드시고 계세요. 지금 금액상으로 여러분 1인 3만원에 무제한으로 드시면 6분이 18만원이면 되는데 지금 한 30만원째 드시고 계시거든요. 너무 손해 나시는 거라 제가 좀 죄송스럽긴 한데 아무튼 제가 와인프리에 와인을 고른다고 해서 저렴한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테이스팅을 해야 돼서 일부러 이런 시간을 마련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뭐 무제한으로 다 드시지 않더라도 저희가 드리는 와인 목록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드시면 더 좋은 시간 함께 하실 것 같아요. 아까 신청하신 거 있으셔서 12분 13분 142 142 153 153